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47페이지 홈네트워크 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앞전 24일 때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기준이 좀 바뀌어 가지고 새로 나온 바람에 두 문제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최대는 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진영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상 홈네트워크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장비 그러면 우리가 장비적인 측면이죠 장비하고 저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기기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하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비는 자 네 가지가 있죠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단지 서버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뒤에 기기로 끝나거나 시스템으로 끝납니다 원격 검지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거 감지기다 제어기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문장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장비하고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정확히 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진영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상 세대의 홈 게이트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무엇이다 5번의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백본이나 이런 방화벽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진영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구분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가 아닌 것에 나오죠 그러면 이 사용기기가 아닌 것은 그래서 홈네트워크 장비를 여기다 넣어 놨을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나 기록 끝난 데 주의할 것은 2번의 세대 단말기는 무엇에 해당된다 홈네트워크 장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기록 끝나면 길을 잡아는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설비가 이것이 필수 설비죠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필수 설비는 홈네트워크 망하고 홈네트워크 망 자 망은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었죠 세대망 그리고 홈네트워크 장비가 있다고 했죠 홈네트워크 장비 이것이 필수 설비 라고 했어요 장비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하고 자 세대 단말기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그리고 단지 서버 자 이어서 4가지가 되죠 4가지 이것만 필수 설비입니다 필수 설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홈 게이트웨이 등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홈 게이트웨이는 전용 부분에 해당되죠 자 만약 이것을 공용 부분을 하면 아파트의 세대 아파트 관리 사무실 다 훔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기관 상호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죠 그렇게 당연히 전용 부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보시면 3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죠 없다는 규정은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설치 기준에는 이거 3가지가 있죠 뭐뭐뭐 하여야 한다 의무죠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뭐뭐뭐 한다로 끝나는거 가 있고 그리고 뭐뭐뭐 할 수 있다 재량사항 할 수 있다 이거 뭐뭐를 권장한다 권장사항 자 이 3가지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돼 이거 할 수 있다 권장 이거는 이거는 2개 이건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 없다 이런 규정은 부정문 없어요 기존에 없다 뭐 뭐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아니 한다 이런 규정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3번은 세대 단잠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말기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고속 배선반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구내 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MDF실이죠 2번에 그래서 5번은 2번 집중군의 통신실 통신사 장비가 여기 들어온게 이걸 MDF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에 TPS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신 파이프나 통신용 단잠을 설치하는 공간이 바로 1번은 통신 배관실이죠 TPS실 통신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고 통신 배관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은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장소죠 통신과 보안을 수행해야 되니까 맞죠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진흥형 홈네트그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홈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서 세대 내에 사용되는 홈네트 사용기기들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 기관 상호 접속하는 장치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 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장치였죠 그리고 과거에 월패드였습니다 월패드 옛날에 그리고 3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세대 내에 홈게이트웨이와 단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에서 백본이나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등을 단지망에 구성하는 장비였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단지 서버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러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장비를 단지 서버라 하죠 그리고 단지망은 어디서부터다 통신 배관실의 세대까지가 아니라 단지망은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죠 집중군의 통신실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세대까지죠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그러면 집중군의 통신실은 각종 통신사 장비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외에서 내가 외출을 했어 또 여행을 갔어 근데 집에 있는 이쪽 내가 카메라를 실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 집에 멍멍이가 있는데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려고 카메라를 돌린 그러면 제어를 할 때 통신사 기관망을 통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중군의 통신실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단지망을 통해서 세대망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홈네트 그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전자출입 시스템은 비밀번호나 출입화 등등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자출입 시스템이죠 옛날에는 주동출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 왜? 주동이 지하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자출입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번에 통신배관실 TPS실은 통신용 파이퍼샵텀이 통신단잠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통신배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군의 MDFC는 국선이나 국선단잠 또는 국선배선방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이동통신장비 등 각종 군의 통신설로설비 및 군의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한 공간을 집중군의 통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홈게이트에는 세대 단잠에 설치하거나 세대 단잠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4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세대 내 홈 네트 사용기기들과 단지 서버에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단지 상호 연동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가는 경우가 저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기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OX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 외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바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통신자 들어가는 실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의 설치 의무입니다 명심하세요 단지 서버실에 설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것 단지 서버실이 아니라 집중군의 통신 MDFC라고 TPC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 외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3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의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합체나 렉을 설치하며 합체나 렉에는 외부인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장금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실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가 있죠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두 개의 실이에요 집중군의 통신실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방이죠 단지 서버는 집방, 지배의 방, 집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장금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9번에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원격지어 기기는 전원 공급, 통신 등 이상 사항에 대비해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수동으로 조작 안 되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조작하는 핸드폰을 이전 먹었어요 그럼 원격지어 안 되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2번에 원격 검침 시스템은 각 세대별 원건 검침 장치가 정전 등 운용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 되면 데이터 값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정을 해 줘야 되죠 만약에 이겁니다 아파트의 원격 검침에서 여러분 있죠 전기나 수도 계량 얼마 쓴다 이런 걸 계량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고장이 나가고 전기 안 들어가고 계량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감정에는 LNG는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래서 천장 쪽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바닥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체 감정 유효 감지 반경 고려해야 되죠 유효 감지 반경 고려 안 하고 동체 감지 설치하면 도선생들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감지계에서 수입된 상황 정보는 당연히 저장하는 데 가야죠 단지 서브에 전송이 되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죠 그래서 얘는 방화벽 이런 것이죠 서버가 아니죠 그래서 단지 서버에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전자출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전자출이 시스템 비밀번호나 출이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주동출이 및 지하주정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2번에 지상주동 현관 및 지하주정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 등이 연동되어서 주동현관과 지하주정 출입을 수동으로 이어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접지단전 프레임마다 내부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10번은 4번이 프레임 내부에 해야 됩니다 프레임 내부에 해야 되죠 외부가 아닌 내부 그리고 강우를 구해서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 설비 날개벽이나 차형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무인 택배 시스템에 관한 기술 중 갈로 안에 오른 것 해놨죠 그래서 먼저 무인 택배 시스템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통한 문자 서비스, SMS나 또는 세대 단막이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 택배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으면 문자나 이런 걸로 휴대폰 이런 거에서 옵니다 비밀번호 가르쳐주죠 그걸 눌러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두 분밖에 모르죠 비밀번호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안 찾았는데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간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일 때는 세대수의 10에서 15% 중형 이상일 때는 15에서 20% 설치 권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자, 홈네트그 설비 설치 공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세대단장은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 자, 깊이가 80mm에 적혀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벽이 엄청 두꺼워져야 돼요 아니면 돌출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깊이가 80이 된다 그리고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권장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통신 배관의 출입목은 폭고구에 보자요 폭이 0-7-2-18 이렇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안 받으면 괜찮지만 남이 전화 안 받으면 욕하잖아 0-7-2-18 그리고 문털의 내척 치수어야 돼요 외척이 아니다 자, 문털의 내척 치수입니다 문털의 바뀌었죠 내척 치수로 내척 치수로 바뀌어야지 물건이 들어올 수 있죠 외척 치수로 하면 문이 못 들어옵니다 크기를 정확히 제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척 치수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통신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에 의한 먼지나 물 등이 들어오는데 50mm 이상 문턱하면 50mm입니다 그리고 집중문의 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과 보안에서 잠금장치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5번에 집중문의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로 해서 냉방시설 혹은 헛병용 한풍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문의 통신실은 각종 통신의 장비들이든 엄청난 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냉방시설하고 헛병용 한풍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지금 주범은 누군가 하면 자동차보다는요 통신입니다 엄청 많잖아요 통신사 서버 엄청 있잖아요 요새 또 뭐합니까 애플이나 전부 다 클라우딩 서비스 한다 엄청난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죠 자동차도 앞으로 전기자동 저거 하잖아요 저거 하잖아요 뭐합니까 자율주행 그리고 엄청 서버 필요하죠 자율주행하면 그게 처음보다 과거의 매연이 아니라 자율주행함으로써 더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하나만 생각하죠 전기기간 근데 그 서버 엄청난 용량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냉방시를 다 돌려야 돼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시면 홈네트그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홈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네트그 사용기기는 홈게이트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각기기 호환선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네트그 설비는 타 설비와 간습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죠 뭐 심각해 간습이 있으면 문제 심각해지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의할 수 없도록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4번에 홈네트그 사용기기는 하자담보기관과 내구위원을 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홈네트그 사용기기는 예비품을 5% 이상을 5년간이죠 5년간 확보할 권장입니다 5로 갑니다 5사이즈 안되면 예비품 여러분들 5사이즈 5사이즈 기억합시다 5사이즈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14번에 진영인 홈네트그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놔죠 그래서 1번에 세대단말기는 홈네트그 장비에 포함이 된다 해서 맞죠 장비는 4가지가 있었다 4가지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 네트그 장비 단지 서버였죠 자 그리고 2번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 제어기를 세대안에 자 이거 항구해놨죠 이거는 23의 문제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은 없어졌어요 조명 제어기 규정은 없어졌지만 그대로 해놨어요 23의 문제를 그대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규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2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조명 제어기기 필요하다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3번에 홈네트기기 예비품 5년간 5% 5년간 학벌을 권장하죠 언급됐고 무인특별안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의 약 10에서 15% 설치 권장이었죠 그리고 중인 이상은 15에서 20% 설치 권장입니다 그리고 5번에 집중군의 TPS실은 통신배관실이죠 통신용 파이퍼시아 통신 그래서 5번은 통신배관실에 대한 거죠 통신배관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 진영형 홈네트그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24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통신배관실에 출입목은 0-7-18 문털에 4척 시순 이거 앞으로 장난칠 겁니다 잘 보이시죠 장난 안 쳤죠 그리고 중형주택 이상일 때 무인특별에서는 15에서 20% 설치 권장이고 그 다음에 자수관에 자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 문턱은 얼마? 50mm인데 40mm에서 틀린 거죠 그럼 이거 계속 장난칠 겁니다 50mm 이상인데 30mm, 20mm 많잖아요 100mm도 있고 50mm 이상이죠 최소 기준은 50mm 이상이 나오면 그 기준이 나와야 돼요 50mm가 그리고 4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장난칠 겁니다 앞으로 앞전에 제가 중요하다는 거 다 엮어서 문제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스 감정에는 LNG의 경우는 천장 쪽 가벼우니까 LPG는 바닥 쪽에 설치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홈네트 끝 설비만 마무리하고요 355페이지 정기 설비는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차가운 la cer 26% 27% 27% 27% 28% 292% 29%